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초록업 컴퓨터 뱀사기 전에 문화산폭권 10만 원을 드립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아니 너 못 먹는다니까? 얼음 식당으로 기다리지 마세요, 진짜. 아 진짜 먹을 수 있다니까. 아 왜 이렇게 써요, 이거? 아니, 못 먹는다니까요. 아니 너가, 너도 인정했잖아, 인정하잖아. 아 진짜, 아니 얘가 삼겹살 12만 원 먹을 수 있어, 그런 생각에? 세상 망하는 사람이야. 아 쭈가 못 먹는다고. 내가 먹으면 10만 원 줄게. 아 콜, 콜. 아 진짜? 아 진짜 못 먹으면, 못 먹으면. 우리 10만 원 빵, 잠시만. 가자. 아 진짜요? 지금 시동인데? 오늘은 저희가 내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아 진짜 리얼 10만 원 빵이다. 진짜 바쁘 없다. 여기 있다. 있고 요이. 이거 타돌받은 무인정입니다. 왜요? 이거는 고기인데. 이거 웃어지냐? 아 콜센타임 좀 짧긴 하네. 가능성이 있지. 응. 내가 불안해지는데 10만 원. 작정하긴 했는데, 김치가 좋은데 막, 김치 들어갈 배가 있다며. 일단 이거 전분이 있어. 혹시? 안 된 거요? 그다음에 우리 밥 못 먹네. 이거 뭡니까? 네 그럼 시작. 알겠습니다. 네 거기 시작됐습니다. 삼겹살 3줄부터 시작하고요. 삼겹살부터. 김치에 딱 올려서. 김치에 써먹는 여유까지 있습니다. 이 상태로 가면 두 줄도 못 가거든요. 한 줄은 갑니까? 한 줄로 가겠죠. 사람 새끼인데. 밥은 인정 안 하는데, 왜 자꾸 먹어야지. 밥이 먹어야 잘 들어가니까. 밥이 먹어야 잘 들어가니까. 강면치 선수 지금 이길 마음이 없죠? 언제 포기하죠. 아니 고기 먹으라고 병신다. 10만원으로 병신다. 10만원으로 병신다. 내려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거는. 와 진짜 못 먹었나? 얘 지금 회그로 먹고 있어 미친놈. 여러분 저희가 지금 편집을 해서 그렇지. 얘가 지금 30분째 이걸 씻고 있습니다. 다섯 조각을. 재밌으면 죽겨놔요. 보안님. 아 형 복잡한 자 형. 아 이거 다 드세요. 오 교수님 왜 그래요? 네? 아직 10점 한참 남았는데? 아 아. 어 니가 다 먹은 게 8개야 벌써. 가자. 하하하하하하 다이네토 찍으신다. 가자.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먹나? 얘가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. 한번 먹어봐요. 고기. 으아 이런다니까. 다시 한번 먹었어요. 와 다리 먹자. 언제 뒤지나 했네. 그게 두려워 지셨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얼마야 수수료는? 아 뭐요 아 수수료 안 받아요? 아 수수료 안 받아요